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친김에 광주광역시 비례대표 조작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구하고 쌍둥이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보시게 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갑을지역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표를 투입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외 투표는 지역구에서도 5,117표를 집어넣고 유령투표자수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5,11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전부 다 투입해줬고 비례대표는 5,117표를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하고 조국개혁당 자매정당에게 나누어준 겁니다. 아마 7대3이나 6대4로 나누어줬겠죠. 이게 여러분들 관외투표의 위조투표지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관내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투표는 지역구에는 1만 3,565표를 투입해줬고 비례대표도 1만 3,565표를 투입해준 겁니다. 이제 여기 합치게 되면 광산구에서 1만 3,565표 5,117표를 더하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 각각 투입한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전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숫자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숫자는 거의 각거나 일부 지역에 한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광산구의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A가 투표자수입니다. 이 B가 지역구 빼기 비례대표 이름들 득표수 총득표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비례대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수입니다.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효표가 왜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이 수치가 여기다 다 무효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수 이꼴은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비례대표 이름덕표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효표의 같은 수만큼을 더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광산구의 비례대표의 무효표 사전투표 무효표 2015표에 여기 1,006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일투표에 3,093표에 1,656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 5,108표에 2,662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효표가 급증할 수 있는 것은 개수조정용도로 표가 되어진 겁니다. 개수조정용도는 비례대표 득표수 지역구 득표수 빼기 비례대표 득표수가 항상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플러스로 처리한 겁니다. 지역구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는 개수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체가 여러분들 무효표수가 적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무효표수가 작습니다. 무효표수가 큽니다. 위에는 비례대표 광주 광산구 밑에는 지역구입니다. 여기 B는 지역구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의 격차입니다. 이걸 제로로 만들어줘야 투표자 수가 일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표자수와 다르죠. 이 투표자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무효표로 처리를 해야 투표자수를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광주 광역시를 보든 아니면 종로구를 보든 똑같은 특성이 그대로 거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비례대표 그리고 이것은 지역구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서도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증한 이유가 바로 투표자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비례대표 득표수가 지역 득표수가 항상 작으니까 마이너스 숫자만큼을 무효표의 똑같은 크기로 플러스를 처리해가지고 무효표가 급증하면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용했던 그런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그대로 썼습니다. 4월 10일에도.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에도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쓸 거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고 오늘 나경원 당선자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 공직자들 판사들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애시당초 오선 의원이 민경욱 전 의원한테 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떤 종류의 기대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선거 부정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면 뭡니까? 무슨 수사라 수사라 천만 원입니다. 그건 끝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잡힌 겁니다. 나라 전체가. 통째로 나라가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그런데 당신은 뭐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냐.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밝혀놔야 다음에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지 알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걸 밝힐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매일 밝히니까 비례대표하고 여러분들 지역구 투표 조작 규모가 일치한 것도 찾아냈고 그리고 왜 비례대표 여러분들 무효표가 130명밖에 증가한 것도 여러분 다 찾아냈고 그러니까 새로운 팩터를 여러분들 다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공데일리라는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일 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래도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웹에 검색되는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으로 문건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만큼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서 영상이 좀 더 많이 공유가 될 수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게 심하네요. 못 보도록 하는 것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저한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 하는데 또 시위까지 나오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최소한 최소한 준비 작업에 6시간 7시간 정도 풀타임을 이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수습 작업해야 되죠. 주말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다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든 간에 오늘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